나 잘났다 해봤자 소용없더라 인물 좋다던 이스밤도 세월의 장사 없더라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가는 인생 니가 니가 잘나 내가 내가 못나 부자가 따로 있더냐 마음이 행복해요 그게 바로 부자이더라 잘나가던 김서방도 잘나가던 김서방도 나 잘났다고 해봤자 소용없더라 인물 좋다던 이스밤도 세월의 장사 없더라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가는 인생 니가 니가 잘나 내가 내가 못나 부자가 따로 있더냐 아니 행복해요 그게 바로 부자이더라 니가 니가 잘나 내가 내가 못나 부자가 따로 있더냐 아니 행복해요 그게 바로 부자이더라 그게 바로 부자이더라 에피 한글자막 by 한효정